여러분 반갑습니다. 외교부 공공의회 대사 장제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제약되어 많이 답답하시죠? 거리적 제약이 마음의 그늘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외교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 행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2020 아세안 영화제인데요. 12월 5일 토요일부터 12월 13일 일요일까지 9일 동안 네이버 TV를 통해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나 무료로 아세안 10개국의 영화를 만나볼 수 있는 아세안 영화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전시전 시장에서 행운을 만나볼 수 있는 아세안의 공연홈화가 온라인으로 2020 아세안 영화제에 참여해 주신 기회가 되었습니다. 명랑, 저는 단순입니다. 한국의 아세안 영화제는 2020 아세안 영화제에 참여해 주신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0 아세안 영화제에 참여해 주신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세안 10개국이 아닙니다. 특별한 영화제입니다. 네이버 TV에서 20편의 작품을 무료로 만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많이 찾아오세요. 아세안 영화제 리스텍.